광교 성현아이시 광교 성현아이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아이고 양손으로 맞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이렇게 바빠요 아이고 뭐 만능이라 그래 찾는 분이 많아서 잘 지내셨죠? 양 600m와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구간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? 다 보고 있나봐 김 부장님 손바닥이 있지 뭐 서귀포에 아 드림타워 좋죠 인수하는거에요? 드림타워? 쌍둥이잖아 아직 그냥 값어치가 없어? 새로 짓는거야? 원래 정장입고 들어가는 데는 거래 안하는게 좋아 아재 스타일러 그렇지 아유 아 저기 신체 포기각서 쓰라고 해야지 등본하고 가족들 안그래요? 아유 뭐 유곽이야 못갈아 죽었어 목숨값인데 뭐 간이고 뭐고 다 진짜 포기각서까지 써갖고 아유 아니 조건이 공증을 하면 되잖아 공증 변호사 딱 써갖고 공증을 하면 되잖아 안하면은 드림 그러니까 아유 그 조건이면 내가 하겠다 유곽받고 내가 유곽을 더 써주겠다 대신 드림타워 걸으라 이거지 안그래요? 아 역시 야 나 제주도 가면은 진짜 막 맛있는 거 엄청 얻어먹고 다닐 것 같아 그쵸? 어? 아니 뭐 막 어? 막 그냥 어? 아 김부장님 만나고 내가 막 한 3일동안 막 그? 못 깨어날까봐 어? 아유 아이 김부장님 바쁘신데 그냥 네 저는 아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있잖아요 조용히 그냥 먹고 조용히 가야돼 그쵸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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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그래도 에 우리 저 부장님은 그래도 어? 포즈머니에 딱 너면은 쓸 돈이라도 있지 나는 다 쓸 돈도 없잖아 크흐 뭐 머슴 머슴이라 어 야 그 제주아재 검색해보니까 제주아재 마켓이라고 있더라구요 제주도에 약 600m 앞에서 판교아이씨 성남반대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아니 그 저기 어디야 아니야 동쪽인거야 협제 지나서 어디야 약 300m 앞에서 판교아이씨 성남반대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그쪽 그쪽 세화쪽이야 잠시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나한테 전화 왜 크레임을 나한테 거는거야 도대체 난 안 내가 추천했다고 거기서 써놨어 제가 추천했다고 아 난 추천한 적도 없는데 아 거기 써놨더라니깐 어어 아 진짜 약 600m와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구간입니다 난 추천한 적도 없고 별개라고 아니 똑같은 이름 쓸 수도 있는거 아니야 안그래? 아 내가 그래 네이버에 검색해보랬어 제주도에도 아재가 30만명이나 있고 어이 깜짝 놀랬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아유 어떻게 홍도야지 걸 좀 팔아줘야 또 그 홍도야지 검색했을 때 제가 또 홍거 딱 들고 딱 그지 옆에 김인수 부장님 딱 응 나하기 좋은데 그래 이제 인수하는 거지 김 부장님 제가 아드님까지 인수하겠습니다 하고 잘 보살펴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드님은 저기 현장에 나오시나 어 어디 사무실 근무하는건 설마 아니겠죠 어 부회장 아 그래 좀 뭐 아 그래 잘했네 왜 까칠해 왜 왜 왜 까칠하지 돈 아니 돈을 벌어다 주는데 내가 돈 안벌어다 주면은 어 누구 어떻게 결제할 거야 뭐 사인만 한다고 돈이 나가나 아니 김부장님이 엄청 많이 벌어다 주잖아 아니에요 용인 보정동